양부자연중심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워너비와 HS벤더스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조금 멀어보이는데요 파울 투프라이 하나를 커터하고 루킹삼진 한정에 아쉬워하는 남성호 선수입니다 살짝 맥힌 볼이 좌풀로 투아웃이 되고 가끔 변화구를 받았지만 산불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워너비의 선발투수는 앳돼 보이는 남성호 선수입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강한 타구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유격수 그리고 일루까지 빼고 가는 포수입니다 대단한데요 바깥쪽 불을 잡아댄게 보았지만 중풀로 투아웃이 되고 허벅지인데 파열로 부상이 심각한 배현우 선수도 삼땅으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우리 경희씨는 잘 계시나요? 희정씨입니다 아 희정씨예요? 아 하도 오래가지고 까먹었어 든든한 아들을 둬서 뿌듯하시겠어요 희정씨 2회 시작하자마자 우완 좌완 연속한타를 맞자 보수가 나와 투수를 안정시킵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바깥쪽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삼진으로 한숨을 돌리는 임종찬 투수입니다 다음 타자도 1플루아웃 시킵니다 무슨 아웃이죠? 용병 가자 용병 삼땅 안전하게 포구하여 쓰리아웃을 만듭니다 3루 깊은 코스 이야 부드러운 백핸드 핸들링과 빠른 송구로 주잘라웃 시키는 3루수 김종인 선수입니다 내누빛은 볼 6플루아웃이 됩니다 히트 오픈볼을 그대로 밀어 우완을 만드는 김준성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땅으로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어? 뭔가 이상합니다 아 인터페어군요 첫 타자를 어이없이 내보냅니다 다행히 다음 타자를 6플루 잡았지만 이번 정의환 선수에게 자안을 맞아 몹쓸 댄스 세리머니를 보금합니다 88올림픽이 한창일 때 태어난 안재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슬라이더를 제대로 받아쳐 트로프를 만드는 안재영 선수입니다 이건 또 뭔가요? 방심하는 사이 빨래줄 같은 배트백 홈런을 전하는 안용석 선수입니다 5번 바비킴 김원진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환상적인 밀어치기와 멋진 빠돈으로 세타자 연속 홈런의 주인공이 된 바비킴 김원진 선수입니다 6번 장현수 선수의 타석입니다 설마 이번에도 홈런 아니겠지요? 히트 이야 이것도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기록입니다 그것도 대회에서 120분만을 거니는 투수를 상대로 4차 연속 홈런을 치다니 대기록을 세운 워너비 4인방입니다 또 넘어가나요? 좌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이번엔 넘어가나요? 일풀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3회 말에도 남성호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유격수 정면? 어? 좀 느리고 짧은데요? 아! 빠른 발로 유네안을 만드는 최원경 선수입니다 4회인 야구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사인을 지시하는 밴더스 감독님 그리고 타석에는 안타로 함사원 선수가 들어옵니다 히트 호쾌한 스윙에도 짧은 타구로 좌플이 됩니다 앗! 이건 메이드 인 USA 홀렉과 도루에 성공하자 싸인에 더욱 그루브를 타는 감독님입니다 올해 52세 신일곤 하풀 김경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인쿠스 기가 막힌 볼을 찌릅니다 히트! 최대로 맞았습니다 살짝 높은 볼을 매넘겨버리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김경환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자 투수를 안재영 선수로 교체합니다 소중한 내 몸을 지키는 신념이 강한 천태권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 땅 사이토스 더블을 노려봤지만 선행주자만 아웃시킵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꽉 찬 아웃 투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해내고 스윙 삼진 투수가 충출 김용주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아우 위험했습니다 일단 빠른 톤 동작으로 선행주자를 아웃시킵니다 인쿠스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파울 또 파울 또 파울 이번에도 파울 루킹 삼진 브레이킹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다음 타자도 좌풀로 충풀로 투아웃이 되고 뚝당으로 쓰리아웃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노피트 볼 어 불안합니다 다행히 빤타롱 함사권자 익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바비킴 김원진 선수의 타석 히트 이야 호쾌한 스윙과 멋진 빠돈으로 2루타를 만드는 바비킴 김원진 선수입니다 이야 찰미를 쳤습니다 하지만 오이수 정면 그리고 3송구 이야 강력한 송구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다음 타자의 특당으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오 바비킴 우리는 이게 다 됐나봐 아이온 조금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처음에 처음 충격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기록이지야 해 한 번에 네 번 맞는 게 쉬워 어 그렇지 난 나만 잘하면 돼 역시 나만 잘하면 최고죠 삼당 아 오프 더 베이스 발이 조금 떨어졌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투수를 넘겼는데 페이스를 밟지 못하고 1루만 아웃시킵니다 주자 뜹니다 타자호스윙의 3송구 슬라이딩의 세입이 됩니다 유격수 정면 빠질 뻔한 볼을 잡아 태그하여 투아웃이 되었지만 그 사이 주자가 들어와 입대사까지 쫓기는 워너비 하지만 조용석 선수를 이 땅으로 아웃시키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투수가 시정씨의 멋진 아들 조용석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멋진 아메리칸 스타일로 솔로콜을 만드는 김종인 선수입니다 상기된 얼굴에 조용석 투수 초구를 안쪽 깊게 찔러봅니다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하이 패스트 볼로 삼진을 잡는 조용석 투수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람받아 정유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야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오늘 도대체 홈런이 몇 개인가요? 허리가 유연한 정유환 선수입니다 아 다음 타자를 중안으로 또 보내고 맙니다 오늘 분노를 기록한 4번 안영수 선수를 로플로 투아웃을 만들고 5번 김원지 선수를 육당으로 잡으며 힘들었던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벤더스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이야 싱커성 볼에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역회전 볼에 상진을 다가고 맙니다 높이 뜬 볼 빠른 위치 선정으로 아웃을 만드는 안바다 정유환 선수입니다 오늘 힘들었던 임종찬 선수의 타석입니다 높이 뜬 볼 이걸 잡으며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워너비 베이스볼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wh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